한나라당 정룡준 대표님을 허리하겠습니다. 여러분, 뜨거운 바스로 정룡준 대표님께 가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이 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던 이러한 선한 행위를 즉각 강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행사는 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외부 불선생이 있습니다. 지금 질선을 위해서 소나무 피우는 사람을 빨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. 이것은 이 국민행동거부의 애국투쟁을 금진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. 지금과 우리 국어 결사대, 여러분들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. 애국 시민 여러분, 모두 큰 박수로 저 행위의 잘못됨을 표현하겠습니다. 애국 기동단은 전부 끌어내서 밖에 내보내도록 해. 전부 자,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전부 오늘의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감사합니다.